자, 저랑 같이 주먹 한번 올려보세요 주먹 가위보좌! 이름을 따라해보세요 시작! 주먹 가위보좌! 주먹 가위보좌! 잘하셨어요 주먹 가위바 하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시작! 주먹 가위보좌! 주먹 가위보좌!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왼손은 주먹! 왼손은 주먹! 오른손도 주먹! 눈사람! 눈사람! 한 번 더! 주먹 가위보좌! 주먹 가위보좌!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보좌! 달팽이송! 달팽이송! 잘하셨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주먹 가위보좌! 주먹 가위보좌! 주먹 가위보좌!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펌킥 까츄! 펌킥 까츄! 펌킥 까츄! 펌킥 까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하셨어요 한번만 더 마무리 시작! 주먹 가위보좌! 주먹 가위보좌!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뒤집힌 달팽이 뒤집힌 달팽이 달팽이가 어떻게 될까요? 달팽이가 죽어버려요 절대 뒤집히면 안되겠죠? 손가락을 사용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손 한번 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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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열, 둘, 둘, 셋, 넷, 넷, 여섯, 일곱, 여덟 우리 어르신들 2019년에 무슨 해일까요? 돼지 돼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어르신들 돼지 아셨죠? 네 연습해볼까요? 건강해야 돼지 주먹을 같이 씹어 돼지 사랑해야 돼지 행복해야 돼지 감사해야 돼지 잘하셨어요 그런데 돼지도 하나가 있는데 다돼지가 하나 있고 안돼지가 있대요 다돼지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안돼지 제가 잘 말씀을 드리면 들어보시고 다돼지 아니면 안돼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막 다돼지 하면 안돼요 자, 준비 손 잡으세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돼지 돼지는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면서 안돼지 다돼지예요 아셨죠? 자, 사랑하면 돼지 돼지는 맛있는데 맞는데 안돼? 사랑하면 다돼지 제가 말씀드린 다를 붙여야 돼 다돼지 안돼지 다시 연습 사랑하면 다돼지 사랑하면 다돼지 화내면 안되지 그지그지 화보자 다시 화내면 안되지 건강하면 다돼지 안되지는 없었죠? 다시 건강하면 다돼지 다돼지 사랑하면 다돼지 행복하면 다돼지 짜증내면 안되지 어, 안되지 안되지 불평하면 안되지 거짓말하면 안되지 싸우면 안되지 사랑하면 안되지 돼지 났어요 이것도 어르신들이 제가 인제활동을 한건데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거예요 들어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다돼지를 해야되나 안되지를 해야되나 어르신들이 선택하시는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좋으셨어요? 좋았어요 좋으셨구나 네 하하하하 긴장통 어깨 움직이세요 넷 넷 맞다 둘 셋 넷 하나 둘 넷 넷 왔어 여섯 이 꼬리 올리스 하 하 하 랄랑 랄랑 달랑 달랑 반반다 랄랑 달랑 랄랑 랄랑 어깨 움직이세요 하 하나 둘 셋 넷 하 하 하 하 마음이 부자니 자 엉데도 이거 하 하 셋 넷 자 틈이 없으면 언뜻을 그자 모자란 호소 호소 호소를 울리지 말아 루 루 루 이준의 한 달 나만 네네 벗고 내 벗고 걱정돼요 아홉해보자 벗고 내 벗고 부자랍니다 엑스 헛 헛 헛 헛 헛 헛 헛 벗고 내 벗고 걱정돼요 아홉해보자 나를 두자랍니다 박자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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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뺏어